4 5 함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5 아 남성비 남성빈 지난 화성과의 경기 2 3회치 모두 승리 그리고 3점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곳에 시민 중 시민고를 나왔습니다 서현우의 서비스 직선 서비스 직선 리시브 서현우 짧은 서비스 그렇습니다 4대2 3구 받았어요 그리고 공격 한점차 백핸드에서 포핸드 강타 남중 부산 최고를 졸업했습니다 서현우의 서비스 직선으로 득점 포핸드 3구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현우 서비스 남성빈 4 시작하는 서현우 리시브를 받습니다 아 돋보였습니다 6월 바나나플릭 기회가 왔습니다 남성빈 살려냅니다 서현우 서현우 다시 서현우 남성빈 양선수의 렐린 3구 상대로 주눅들지 않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쫓아갑니다 남성빈 그리고 빙 한점차 리드 몰아붙입니다 남성빈 걷어올립니다 빙 바나나플릭 그 방향으로 쫓아갑니다 바나나플릭 으아아아 summ 넷 이번 시즌 살 살려내나요 본인이 경기를 할수록 많이 성장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2 자 2 날카롭습니다 남성빈 네 3구 백핸들 석점차 두전차 2대4 짧은 서비스 기습 공격 서비스 득점 직선 서비스 노려보고 있습니다 주춤하면서 넘깁니다 서비스 백핸드 부드럽게 날카롭게 남성비 간편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매치 3게임 출발합니다 짧은 서비스 변화 대입을 가까이 이동해야겠습니다 남성비 서비스 젠틀 푸시를 좀 속임수를 잘 주는 선수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남성비 어 좋아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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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3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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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장 강타 1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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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강타 5 전 5 5 5 아 공격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서현호 아 강세 공격 남성 질 때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집사비스 공약 아 여기 여기 이렇게 거기 ur